개구리 툭? 잡았냐? 잡았어? 불쌍한 개구리. 제니한테나 걸리지. 왜 얘네한테 걸려가지고. 아이고. 제니가 니한테 배웠구나. 또 또 또. 어? 중계라 살아서 도망가. 아 살아서 갔네. 살아서 갔네. 살아서 갔네. 살아서. 머리 머리 머리. 머리 진짜. 아니 아니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. 살았어 도망갔어. 아유 글러가면 못찾아. 글러가면 못찾아. 글러가면 못찾아. 자 다른거 찾아봐. 죽은 줄 아는데 죽은 척하다 도망가 버렸네. 아 여기에서. 개구리도 머리가 있단 말이지. 개보다 더 똑똑하네. 어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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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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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못찾아. 글러 들어가면 절대 못찾아. 스펙 미친렉. 멀쩡하네. 스펙 미친렉. 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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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헐. 에휴. 이cias. 요곳이 이제 서라부터 푸니까 서라가 저기 길 건너도 가고 막 희한한 데로 가 그 다음에 신발을 푸니까 지 엄마 같은 데를 또 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서라보다 신발을 먼저 풀었어요 그 개구리 잡아서 뭐 하겠다고 어리 어리 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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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귀여워 다 네 소린다 저건 아니다 천둥이 소리다 자 신발 탐구를 한번 해볼까 오늘 아 내가 머리를 씻겼나 안 씻겼는데 천둥아 조용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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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하는 힘이 이렇게 센지 가는게 너무 귀여워 들어갈거야 야 다 놀았으면 들어갈거야 아직 다 안놀았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떠들어 또 하나 더 더 쉽게 떠들어 천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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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하나 집어던져야 돼 천둥아 천둥아 들어가? 들어갈거야? 신방 들어가? 더 놀아봐 여기서 나 운동하는 운동화 개구리 타냐? 심바가 똑똑한데 저게 퇴로를 차단해 버렸어 심바가 똑똑한데 심바가 똑똑한데 저게 퇴로를 차단해 버렸어 오 퇴로를 날라다니네 우리 심바 뱀은 아니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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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뭘 모른거 같은데 개구리 개구리 죽였어? 아휴 아휴 개구리 죽었네 에휴 심판한테 걸렸어 심바 심바 들어가자 심바야 이 집은 내 왔나 아직 안죽었네 저러다보면 죽지 아휴 야야 그만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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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집어졌다 이리와 이리와 심바 들어가자 심바 그만해 심바 그만해 심바 심바 돌아가자 그렇지 심바 들어가야지 알았지 숨바 사 Oil 어 설아 설아 너 차례 chi 자 설아 출동 어 설아 어휴 이게 렌턴이 다됐다 야 애 이 건전지 왜 이렇게 빨리 닫지? 응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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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희들 비켜 너희들 비켜 서라만 나가 서라만 나가 그렇지 심바 들어가자